펌탑의 자랑거리 소개합니다! 디펙트! 짭짭짭짭짭짭짭짭짭 앗 히즈 네임~~ 디..팩트 와우! 오졌다 너 살까? 궁대 감는 디백트 궁감디 펌탑 특산물 디백트를 드셔보세요 20승천에 싸서 드셔보세요 어둠 쓰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포션이 하나도 안나오냐 어근가 이거는 운이 없는게 맞음 포션 안나오면 계속 나올 확률 올라가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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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아 개빡티러네. 오오. 암정수. 왕이. 왕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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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써도 잡겠지? 별로 무겁지가 않은데? 아니, 비싼... 과즙... 생생 가득... 또기 또합... 액 배터리... 엘리트 가자. 엘리트... 음... 상점이... 너무 멀리 있네... 네, 뭐 백년 퍼즐 뜨고 좋겠지... 음... 음... 콩콩... 콩콩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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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개인보소 덱이 되게 애매하긴 할텐데 역학 2회 다 안나오면 주작임 아 봉... 대 아니 아 월급 이번달에 준다고 했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생 바이러스 컴드 첫 트로이 뽑아도 3장 뽑는다 걷어내기 상위원 됐네 고통 나대는 것도 거기까지다 임명중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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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명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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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어 코어 서울지 야 축전기 할인까지 해주네 아 감사합니다 센세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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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받자 캡슨 하지만 디펙트가 넙센 안녕하세요 역 장 역 장장님 포도농장 주 디펙트 선생님 인포 안 먹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다 인포 안 먹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다 음 안녕하세요 아 으아 아 뿌네 밀집 째게만 있어도 앞을 딜이 아닌데 5도 맞고 사망 와우 서울주의 편향 음 커피? 커피 펜터그래프? 저열 마트로시카 엘리트 4마리 길이 있네 디펙트 뒤지는거 아님 엘리트 4마리 길가면 오루 오루 엘리트 3마리 길가면 그랬어 나가수리 방금 쫄았다 안돼 내 반복 내 창공지능 고중량 저반복 디펙트 сяч거리 sul 와 에임 좋은데 케를 등폭 역장 여흑장 번개 에임 이게 좋네 맞지 기노무강 좋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Roll 영 아이씨 맞지지가 않았었어야 했네 쇼창 쇼창 어따 쓰냐 대게 방금 케이블 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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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린 불 아니 왜 에너지 아니 뭐고 아이 됐다 아이씨 이 순수 가가매오 아니 아니 아이씨 킹지 갓지 잊지 킹풍포 지금 골랑 슬롯 하나 내려 나니까 필요 없겠다 쇼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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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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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도 가지가 아닙니까? 아이스 택 저털 잡히는 건 진짜 과학이다. 아이스 택 저털 잡히는 건 진짜 과학이다. 파워 얼마나 쏴야 되나? 힘을 숨긴 디펙트 아이스 택 저털 잡히는 건 진짜 과학이다. 아직 그는 신인가? 아이스 택 저털 잡히는 건 진짜 과학이다. 아이스크림 약히 강호할 게 없다.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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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세계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메인 왈도 고맙습니다.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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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방풀 피로 잡는 디펙트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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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음 음 음 아니 fuse 공공절 꽂고 있어서 무섭지도 않다 와우 조금 무섭다 꽁분열 뭐야 꺼져 아 쓸까 어떻게든 되겠지 와 또 아리 메아리는 강호하지마 인마 그저 뇌신 로코트 아무것도 안함 그냥 시계 호화로운 커피 캐처였네 임금체불 임금체불 내가 드레기 유물 같으니 2 3 4 한글자막 by 한효정